우가우가 우가 원신은 아니지만 자연에서 살고 있는 윽빵 최고다 윽빵입니다 구독하기 한 번씩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눈오면 박스 저 해로님 방송 많이 봤었는데 야 명순아 왜 풀려있냐 많이 봤었는데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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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차에 왜 타냐고 갔다 왔다고 야 뭐야 아 니 목줄 때문에 발 다 떨어졌어요 아 뭐야 야 안 놀러 갈 거야 야 야 아aphrag라 야 야 아이 목줄 때문에 야 오빠 옷 다 들어졌다 야 안 놀러 간다니까 아 명순이랑 드라이브 자주 했었거든요 또 지자리를 알아요 명순이 항상 여기로 했거든요 야 오빠 밥 먹을 거다 명순이가 드레이브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지요 일단 먹을 거 내렸습니다 야 오빠가 먹방 할 거야 내려와 내려와 안 올라가 명순아 내려와 나와